11월 1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는 지난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한 것과 관련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안착하려면 시행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에는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만큼 국민들께서 일상 곳곳에서 적극 실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3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콜센터에서는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했고 실내에서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 하나쯤 하는 생각보다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해 쉽게 만나게 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왔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전입 전출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우선 올해 말까지는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에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우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또한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됨으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